하루 배웅 가자 연희가 어디에나 가는지는 왔나 가자 다 다 도망갔다 하루 배웅 가자 아휴 아이고 하루 안녕하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하루 응 하루야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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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일참은 좀 관련된 거고요 밥 잘 먹고 변 잘 보고 해요 어 네 네 엄청 잘해요 하우 뭐 하하하 하우 하우 여기 꺼낼까요 네 하우 한번 더 하우 유킹 네 네 네 원래 영광이 있을수도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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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. 아. 아 네네. 집에서도 좀 그래요. 아. 아 네네. 집에서도 좀 그래요. 네. 아... 누나 형한테도 이제 장난 아니에요 이겨보려고 벌써 이겨보려고 네네네 들어갔나요? 아님 막 들어가는 말아주세요 형 꽉 잡아야겠다 다행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루 뭐해? 하루 뭐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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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